예배 자리에 나와서 주님을 의지할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 가운데 늘 큰 은혜로 더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요즘 TV 속에서 가끔 서바이벌 경쟁 프로그램이라는 것을 보게 돼요 재능 있는 음악인들이 나와서 음악을 경연하기도 하고 또 체력에 자신 있는 사람들이 나와서 우리 체력을 과시하며 경쟁하는 어떤 그런 프로그램이 있습니다 그런데 진행 방식을 보게 되면 꽤나 준비되어 있고 능력도 있는 사람들인데 경쟁하여서 계속 누군가 떨어지고 최종 우승을 향해서 가게 하는 방식이죠 그래서 그런 것을 하나하나 보게 되면 많은 사람들이 흥미진진하게 지켜봅니다 그리고 누군가가 잘 되기를 바라며 응원하는 경우도 있죠 그리고 자지가 지지하는 사람이 떨어지게 될 때에 마음 아파기도 합니다 그런데 그런 프로그램을 보다 보면 그 속에 세속의 삶의 방식과 철학이 들어있는 것을 보게 돼요 그건 무엇입니까? 바로 인생은 늘 경쟁이라는 겁니다 그 프로그램이 우리가 사는 세상의 모습을 참 많이 닮았죠 우리 삶의 환경도 어느 순간에 무한 경쟁이 되어버렸습니다 치열한 생존 경쟁입니다 최후 승자에게는 명예도 주어지고 영광도 돈도 주어지지만 아무리 보아도 승자 독식, 약육강식을 닮은 사회인 것을 우리는 보게 돼요 또 그리고 그런 과정에서 열심히 했지만 떨어진 사람, 도태된 사람에게는요 크게 관심이 없어요 오히려 패배자의 낙인을 찍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현대인의 모습, 그저 성공을 향한 질주는 아닌지 우리가 돌아보게 되죠 그런 속에서 소외된 사람들은 패배를 운명처럼 여기면서 그늘 속에 살고 있지 않는가 하는 생각도 해봅니다 자, 그런 존재 가운데 오늘 본문을 보면은요 베데스타라는 연목가가 있는데 이 연목가가 바로 그런 장소가 되어버렸어요 성공을 향해 달려갔던 사회 속에 패배자와 낙오자가 모여있는 것 같은 그런 곳이었습니다 오래된 질병이 있는 사람, 남들이 손을 놓은 사람들이 그곳에 모여서 잠깐의 희망을 바라보고 있는 장소 그 장소가 베데스터가 된 것 같습니다 자, 그 속에서 정말로 오래된 질병으로 고생하고 있는 사람 하나를 우리는 만날 수가 있죠 먼저 그 사람에게 눈에 띄게 찾을 수 있는 특징이 있습니다 어떤 문제가 결핍이 있습니까? 우리 읽었던 본문 5장 5절에 보면은요 거기 38패된 병자가 있더라 그렇게 나와 있죠 38년 동안을 앓고 있는 사람이다 그렇게 기록해 놨어요 자, 38년 동안 앓고 있으면 어마어마한 고질병입니다 난치병입니다 그 나이가 몇 살인지 기록되지 않았지만 만약 그냥 중년 정도의 나이라면 인생 전체를 질병 가운데 살아왔을 것이고 나이가 좀 노년기에 접어들었으면요 반평생을 질병 가운데 인생의 황금기를 질병으로 놓치고 있는 사람이었을 겁니다 질병이 일상화된 사람이죠 38년 동안 남들이 생각할 때에 실패를 늘 달고 사는 사람 그 기간 동안 끝까지 치료받지 못한 채 꿈을 잃고 사는 인생 나고자 같은 사람 살아있다는 이름을 가졌지만 산 것처럼 살지 못하는 사람이 그였을 겁니다 우리 중에서도 가끔 그런 사람들이 있어요 겉으로 볼 때는 표시가 나지 않지만 자기 삶, 가정, 형편을 다 본다면 내 인생엔 도무지 볕들 날이 없어요 이렇게 사는 사람들이 종종 있어요 내 처지가 38년 된 병자와 비슷해요 그런 사람이 있습니다 늘 빛 때문에 시달리는 사람 뭔가 될 만하면 하나씩 어그러져서 그것이 거듭되어 가지고요 그것을 복구하기 위해서 수십 년을 보낸 사람 그런 사람들이 내 처지도 그와 다르지 않습니다 이야기하고 있을지 몰라요 그냥 겨우 버티며 사는 거지 그나 나나 비슷해요 그런 사람이 있을지 모르겠어요 그런데 그 환자는 베데스다 연못가에 있었거든요 왜 그랬습니까? 요한봉 5장 3사절에 보면 그곳에 관한 전설이 하나 있었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 안에 많은 병자, 맹인, 다리 져는 사람, 혈기 많은 사람들이 누워 물의 움직임을 기다리니 이는 천사가 가끔 못에 내려와 물을 움직이게 하는데 움직인 후에 먼저 들어가는 자는 어떤 병에 걸렸던지 낫게 되밀어라 그곳에 기적적인 치유가 있다는 전설이 내려왔습니다 그래서 수많은 병자가 모였습니다 맹인도 있습니다 맹인도 있습니다 다리 져는 사람도 있습니다 혈기 많은 사람들이 있습니다 물이 움직일 그 순간을 기다립니다 물이 움직이면 그 움직이는 것이 천사가 움직인다고 생각을 했고 그때 제일 먼저 들어가는 사람이 낫게 된다는 어떤 그런 이야기가 전해지고 있었어요 고질병을 걸린 사회적 약자들이 모여서 물의 움직이를 기다리는 곳이에요 마치 주중에 로또를 산 사람이 토요일 그 순간만 기다리는 것처럼 그리고 실망하는 것처럼 희망과 실망이 교차되는 곳입니다 그러면 그곳에 진짜 기적은 일어났는가 이런 질문을 할 수가 있죠 정말 하나님의 천사가 나타났을까 과연 진짜 기적이 거기 일어나긴 한 걸까 생각하는데 뭔가 좀 이상하잖아요 제일 먼저 들어가는 사람만 낫는다 그러면 그 방식이 하나님의 성품과 하나님이 일하시는 것과 일치합니까? 천사가 가끔 방문하는데 1등으로 들어가는 사람만 치료받는다 라면 그것은 하나님의 성품과 어느 정도 유사합니까? 하나님이 1등하는 사람에게만 치유와 회복을 약속하시는 분입니까? 아니 하나님은 안 그럴지라도 천사진 중에서 좀 장난기가 있는 사람이 있어서 가끔 그런 일을 행하고 온다면 그거는 맞는 걸까요? 이 장소를 검검 생각해 보면요 패배자라고 낙인 찍힌 사람들 중에서도 가끔 1등만 구원 받는다는 또 다른 어두운 신화가 자리 잡은 곳 즉 거짓이 주인으로 타는 곳과 같은 그런 곳인 것 같습니다 피라미드 사기 다단계 사기를 보면 어떻습니까? 신화를 얘기해요 여기서 어마어마하게 돈을 벌어서 다이아몬드 이상의 급이 된 사람이 있다더라 하면서 그 사람은 재벌이 됐다 그런 얘기를 신화를 만들어내면서 당신도 아는 사람들을 가입시켜라 또 가입시켜라 또 가입시켜라 줄줄줄줄 해갖고 당신이 재벌이 된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데 그것을 바라는 사람만 가득하지 진짜 그렇게 된 사람은 정말로 찾기 힘듭니다 있다는 신화는 들었어요 물론 그것을 처음 설계한 사람은 돈을 법니다 나머지는 그 사기 노름에 걸린 사람인 경우가 대다수죠 수많은 사람들에게 헛된 꿈을 꾸게 만듭니다 논리상 보면 그 사람이 있는 것 같습니다 하지만 찾을 수 없어요 자본주의 욕망만 남은 것이죠 그런데도 요즘 보면 이런 데에 걸려 넘어지는 사람이 적잖이 많이 있어요 언젠가는 되겠지 나에게도 기회가 찾아오겠지 미련 때문에 그곳을 못 떠나고 다른 갈 곳도 없어 부여하는 신세에 있는 사람이 굉장히 많습니다 이 38년 된 병자도요 병이 나으리라는 희망보다는요 그곳에 있어야 동일한 처제에 있는 사람들끼리 그냥 의지하며 살지 그런 마음이 아니었을까 싶어요 예수님이 그에게 물었을 때 예, 그가 뭐라고 대답합니까? 5장 7절에 보니까요 그의 대답이 그래요 물이 움직일 땐 나를 못에 넣어주는 사람이 없어 내가 가는 동안에 다른 사람이 먼저 내려간 아이다 예수님께서 그의 소망을 물었는데도 그한테 답하는 건 핑계입니다 그 핑계는 뭐예요? 내가 1등이 못 되니까 여기서도 늘 패배하고 삽니다 그런 거예요 그러면 그가 1등할 가능성은 얼마나 될까요? 아니 그 주위 있는 사람들 중에서 1등할 사람은 얼마나 있을까요? 매우 희박합니다 왜냐하면 그곳에 모인 사람이요 병자, 맹인, 다리 져는 사람, 혈기 많은 사람 움직이기 힘든 사람들만 모여 있어요 그들은 그곳을 떠나지 못합니다 왜냐하면 다른 대안이 보이지 않으니까 그 중에서 정말로 어쩌다 물이 동하여서 내려가서 낳았다는 사람이 있었다고 합시다 그럼 무엇을 생각하게 됩니까? 여러분 그런 생각 해보셨어요? 물이 동할 때 제일 먼저 내려가는 사람은 몸에 병이 별로 없는 사람일 겁니다 그런 사람이 있다가 보면 병 든 사람을 다 헤치고 나서 들어가서 아유 나 발톱에 무좀 나왔어 그랬을 거예요 왜냐하면 몸이 성에야 뛰어들 수 있는데 다들 혈기 마르고 병 들고 이런 사람인데 누가 거기를 갑니까? 그러니까 거기 들어가는 사람은 대개 거의 병이 나은 사람 이런 사람이었을 거예요 들어가서 낳았다고 이야기할 때에 그 시대에 신화가 만들어지는 겁니다 그럼에도 그 이야기들에 사로잡힌 사람들이 거기를 떠나지 못하고 있는 거예요 이거 보면 우리의 모습과 많이 닮아 있지 않습니까? 여러 가지 문제를 떠안고 있지만 다들 그렇게 사는 거지 뭐 그러면서 지자리 걸음하고 엉거주춤한 모습 겨우겨우 버티는 모습 희망 없이 반복되는 문제들 가운데 그냥 나 자신을 방치해둔 모습 여기 있는 사람이 육신의 질병을 안고 있다면 우리는 마음의 질병과 패배의식을 안고 있으면서 꿈 없이 살아가는 모습이 나의 모습 아닙니까? 이 베데스탄은 그냥 병자들이 모여있는 장소가 아니라 이 시대를 사는 우리의 모습 그 모습과도 매우 닮아 있어요 우린 생각해야 됩니다 우리는 모두가 어딘가에 결핍된 존재예요 장애가 있고 치료가 필요하고 누군가의 도움이 필요한 존재입니다 나는 괜찮다 말하는 것이 아니라 나의 문제를 시인하고 주님 앞에 나올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주관합니다 그런데 그 장소에 치료하시는 주님이 나타났어요 치료가 일어난다고 하지만 좀처럼 일어나지 않는 우연만 가득한 그곳에 치료의 주님이 나오셨어요 우리는 그 38년 된 병자에게 예수님께 다가갔을 모습을 우리는 봅니다 예수님께서 질문하셨어요 5장 6절을 보니까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예수께서 그 누운 것을 보시고 병이 벌써 오래된 줄 아시고 이러시되 내가 낫고자 하느냐 내가 낫고자 하느냐 그냥 가셔서 예수님에게 충만하신 능력으로 고쳐주실 수도 있었을 텐데 내가 낫고자 하느냐 물어보셨어요 왜냐하면 병이 오래된 줄 아셨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육신의 병이 오래되면요 그 마음의 병도 저절로 따라와요 패배의식도 따라와요 그것을 이길 만한 힘이 없습니다 예수님은 그것을 다 보셨습니다 예수님 육신의 치료에만 관심을 가신 것이 아니라 그것에만 관심을 가셨다면 고쳐주는 걸로 끝나셨겠죠 하지만 예수님은요 그 마음도 만져주시기 원하시는 겁니다 찾아가서 질문하고 대답을 듣고 그의 믿음을 일으키고 다시 한번 그를 새롭게 되도록 역사하시는 거죠 그 병자의 대답은 어땠어요? 예수님 질문은 어렵지 않잖아요 낫기 원하느냐? 그러면 예 혹은 아니요 포기했어요 이 둘 중에 하나여야 되는데 그 병자의 대답은 제대로 자기의 마음을 표현하지 못한 채 기어들어가고 있어요 5장 7절에 보면요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병자가 대답하되 주여 물이 움직일 때 나를 못해 넣어주는 사람이 없어 내가 가는 동안에 다른 사람이 먼저 내려간 아이다 마음이 건강하지 못하네요 늘 패배의식만 가득합니다 낫고 싶어요 소원도 이제 사라졌습니다 나는 늘 패배하고 있어요 이기지 못해요 여기도 한 가닥 소망을 안고 왔지만 남들한테 다 뺏겨요 나는 어쩔 수 없어요 즉 육신의 질병만 아니라 마음과 생각의 병도 함께 있는 겁니다 오래된 질병으로 꿈을 기는 사람 마음이 질병이 심각한 사람이에요 그의 대답 속에 세상을 향한 분노가 있는 걸 보게 됩니다 옛날에 어떤 개그맨이 유행어가 있죠 1등만 생각하는 더러운 세상 뭐 그랬었는데 그런 실패한 병자로서 기적을 찾아 여기까지 왔지만 거기서도 1등이 될 수 없고 오래된 병 가운데서 시름시름 앓고 있었어요 어찌 보면 우리 사회가 이와 비슷합니다 우리 사회에도 열심히 노력해서 될 수 없다라는 생각 그런 패배의식이 가득 있습니다 그래서 분노지수가 굉장히 높아진 세상입니다 한국 사회에만 있는 특별한 질병이 있다고 해요 화병이라는 것이 있는데 세계의학계에서 이 증상과 원인에 대해서 살펴본 후에 다른 데는 찾아볼 수 없고 한국에서만 유독 많이 나타나는 질병이라고 해가지고 그 질병 이름을 그냥 영어로 화병이라고 했어요 마음의 병이 육신으로 전이되어서 여러 증상으로 나타나는 잘 보면 베데스다의 38년 된 병자도 화병과 우울증이 겹쳐있는 것 같아요 육신의 질병만 아니라 그것 때문에 낳을 질병도 못 낳고 있는지도 모르겠어요 그러나 중요한 것은 무엇입니까? 이 장소에 예수님이 나타났다는 사실이 중요합니다 예수님은 그런 불치와 난치의 육신의 질병 뿐만 아니라 마음의 질병도 치유해 주시는 분인질로 믿습니다 예수님께서 만나서 이야기하시면서 그의 상태를 진단하시면서 예수님은 믿음으로 선포하십니다 5장 8절에 예수님의 선포가 나와 있죠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예수께서 이러시되 일어나 내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 하시니 헛된 희망을 품지 말고 좌절의 자리에 앉아서 세상을 향해 분노하지 말고 예수의 말씀을 듣고 순종하라는 것입니다 거짓 소망을 찾아서 헤매고 있지 않고 진짜 소망된 그 앞에 있는 예수의 이름을 부르라는 것입니다 예수의 이름과 그 능력에 의지해서 이제 스스로 걸어가라는 것입니다 내 질병의 자리를 걷고 일어나 자립하라는 것입니다 오늘 이 음성이 저와 여러분에게 들려지는 주님의 음성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주관합니다 예수님께 선포하시면요 그것을 믿음으로 받아들이면 과거의 상처, 깨어진 꿈, 절망의 자리에서 일어나서 치유의 자리, 회복의 자리, 하나님께서 베푸시는 은혜의 자리로 나아갈 줄 믿습니다 주님이 주신 선물은 고작 육신의 선물, 치유 정도가 아니에요 그 심령과 속사람을 바꾸고 그를 온전히 만드는 것인 줄 믿습니다 우리가 예수 믿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그냥 잘 먹고 잘 살기 위해서입니까? 천국 갈 자격증 하나 그냥 얻기 위해서입니까? 내 인생의 문제 하나 해외피하기 위해서 그냥 이 자리에 나왔습니까? 아닙니다 그건 너무나 작은 것입니다 예수 믿고 영육과 미래의 문제 온전한 치유를 경험하시길 주의 이름으로 주관합니다 예수님은 전인을 치유하시는 분이에요 안과 밖을 다 치료하여서 온전히 하시는 분입니다 우리가 서 있는 절망의 자리, 좌절의 자리 늘 거듭되는 반복되는 실망의 자리에서 일어나서 예수를 바라보고 그 음성 듣고 회복을 경험하는 우리 모두가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주관합니다 그래서 그렇게 회복된 사람에게는 이제 미래가 열려지는 거죠 늘 반복되었던 챗바퀴처럼 돌던 패배의 자리에서 일어설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 주위에서 보면 이 베데스타와 같은 법칙이 곳곳마다 있고 그것이 그의 삶을 옥죄고 있는 경우가 많아요 어떤 법칙입니까? 소수만 성공할 수 있다 승자가 독식한다 대학교 한 번 잘 가면 인생이 바뀌어진다 뭐 이런 생각들 있잖아요 인생의 서열이 정해져 있다 금수어조로 태어나야 금수어로 대물림하지 뭐 이런 생각들 내 태어날 때 나에게 주어졌던 것들은 나에게 족쇄가 되어서 평생 따라다니며 나를 절망하게 만들 것이다 이런 생각들 일종의 요즘 사회에 있는 베데스타의 법칙입니다 부모를 잘 만나야지 뭐 이런 것들 실패자는 재기가 불가능하다 뭐 그런 마음들 그런데 이런 법칙은요 성경이 지시하는 진리가 아닙니다 세상이 보여주는 신화인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그 생각을 하게 될 때 그 생각에 사로잡히게 되면 예수 믿고 다시 일어서려는 생각을 하지 못한다는 거예요 마치 사단이 뿌려놓은 가라지와 같은 생각입니다 이런 생각을 인정하고 이런 세상 사고방식 가운데 살아가는 사람은 늘 힘겹게 살아요 그에게 복이 주어져도 그게 복인지 몰라요 지금 당장은 주시면 또 실패할 걸 그런 생각 가지고서 자악하면서 삽니다 마음이 장애를 안고 사는 거예요 숙명론에 빠집니다 하지만 예수 믿고 사는 사람은 어떻습니까? 이런 악한 고질병을 넉넉히 극복할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어떻게요?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봐야 됩니다 그분은 나의 죄를 위해서 십자가 지신 분입니다 나의 연약한 질병을 치유하기 위해서 피 흘려주신 분입니다 나의 상처를 위해서 상처 입으신 분입니다 나의 영원한 미래를 위해서 다시 살아나신 분인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 바라봐야 이 운병의 굴레에서 벗어날 수 있는 겁니다 히브로 12장 2절 말씀입니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믿음의 주여 또 온전하게 하시니 예수를 바라보자 그는 그 앞에 있는 무거움을 개의치 아니하시더니 하나님 보자 우편에 앉으셨느니라 예수님을 바라봐야 돼요 예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믿음의 주여 온전히 하시는 예인 줄로 믿습니다 그분을 바라볼 때 어떻게 됩니까? 십자가를 참아서 고통을 개의하지 않으셨습니다 부끄러움도 이기셨습니다 그리고 부활의 능력으로 우리에게 나타나신 줄로 믿습니다 과거의 문제를 예수의 십자가 앞에 내려놓아야 됩니다 그리고 주님께서 그 문제를 해결하시길 믿고 미래를 향해 발걸음을 내디뎌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럴 때에 우리는 그 이전까지 나를 사로잡던 곳에서 벗어날 수가 있어요 물론 이 과정에도 여러 번 문제가 있어요 애급 사람들이 종사에 의해서 벗어났습니다 글 둘러섰던 숙명과 같은 그곳에서 벗어났습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임했습니다 기적이 임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광야에 나간 다음에 어떻습니까? 기쁨으로 할렐루야 찬성하면서 나갔는데 문제만 생기면 적들이 눈에만 보이면 그들이 할 말이 뭐예요? 애급으로 돌아가자 물이 없으면 배고프면 애급이 낫지 아니하냐 자꾸 과거를 되돌아봐요 얼마나 끈질기게 나의 발목을 잡고 있는지 몰라요 우리도 그렇습니다 예수님의 구원받아 하나님의 자녀로 기쁨으로 살다가 순간순간 문제가 닥치면 애급이 좋았는데 과거가 낫지 아니하냐 그러니게 나와요 여러분 그럴 때마다 그 나를 둘러싼 과거의 족쇄를 떨쳐버리시길 주의 이름으로 주관합니다 하나님이 도우신다 이것을 내어 버리고 주님께서 이끄시는 미래로 나가야 된다 예수 이름 붙들고 나가시길 주의 이름으로 주관합니다 태백정순의 카지노가 있는데 그때 수련회 때문에 시설이 참 좋거든요 저는 가서 입구 구경만 하고 들어가서 보지 못했는데 오감해서 뭘 봤냐면요 유령처럼 거기를 부유하는 사람도 있는 걸 봤어요 재미삼아 온 사람도 가끔 있는데 거기 붓박이로 있는 사람이 있어요 그럼 그 사람이 한 번 대박을 만나면 이제 나는 여기서 여한이 없다 하고 끝나고 거기 안 올까요? 또 갈 겁니다 그거 다 날리고 또 갈 겁니다 사로잡혔으니까요 예수 믿는 사람은 잘못된 과거를 다 떨쳐버리고 일어나는 사람인 줄로 믿습니다 나눌서 살았고 있는 과거에 대해서 이별을 구할 수 있는 사람입니다 우리들은 예수 믿고 구원받아 하나님 진 꿈을 구해야 될 사람인 줄로 믿습니다 오늘도 이 사람이 낳은 다음에 너무 익숙한 수십 년 동안 있었던 익숙한 장소인 베데스타에서 그냥 있는 것이 아니라 그 사람의 삶이 바뀌어지기 시작하는 걸 봐요 요한봉 5장 15절에 보면 그가 뭐라고 합니까? 유대인들에게 가서 자기를 고치는 일은 예수라 아니라 그는 예수님의 증인이 되기 시작한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주신 증인의 기회를 놓치지 않았습니다 이제 하나님의 주신 꿈을 꾸며 사는 사람으로 그는 변화된 줄로 믿습니다 자신이 만들고 그 꿈을 이루는 사람은 세상은 그저 성공했다고 이야기합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주신 꿈을 꾸고 그 꿈을 이루며 사는 사람은 그는 복을 받았다고 이야기합니다 우리는 성공하기 위해 사는 것이 아니라 복받기 위해 사는 겁니다 이 복은 세상이 생각하는 성공과는 다른 겁니다 예수님이 내 안에 계신 것이 최고의 복인 줄로 믿습니다 내 삶이 아골골짝 같아도 주님이 함께 하시면 복된 겁니다 내 인생이 비극만 나타나는 것처럼 보여도 그 비극을 엮어가면서 하나님의 이야기를 쓰실 분이 바로 주님인 줄 알기에 그 가운데도 기뻐하며 소망 가운데 주님을 바라보며 나갑니다 여러분 우리 인생에 어떤 처지에 있든지 나를 구원하시고 나를 위해서 십자에 죽기까지 나를 사랑하신 예수 그리스도와 부활하셔서 큰 영광을 얻으신 예수님을 바라보시길 주의 이름으로 주관합니다 내가 잃어버린 것 내 주변에 있는 좀 좋지 않은 조건들 거기에 연연하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넉넉히 승리하는 것으로 바꾸실 하나님께 주목해야 될 줄을 믿습니다 하나님은 비극적 소재 실패한 것 같은 것들을 다 엮어서 하나님의 작품으로 만드시는 분입니다 그분의 꿈을 꾸며 그분의 뒤를 따라가며 그 음성 들어서 베데스타와 같은 세상에서 예수의 이름으로 주님 쫓으며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주관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